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디빌서 부디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채널을 오픈했는데요 직업을 소개시켜드리고 직접 체험하면서 열심히 일한 일당을 기부라든지 좋은 곳에 쓰는 채널입니다 채널 이름은 뭐라고요? 투잡스? 왜 채널 이름이 투잡스죠? 저도 팔씨름 선수고 형도 보디빌더이신데 본업 외에 다른 여러가지 일들을 둘이서 직접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잡스입니다 사실 저희가 몇 군데 촬영을 끝낸 상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투잡스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형 조금 처음 찍는 것 좀 틀난다 제가 유튜브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또 너무 재밌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쓰리잡스 안됩니다 제가 연습해야겠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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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괴 너무